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할 게임은 Until Done 신작 공포 미스테리 시나리오 분기점 대작 호러 게임입니다. 사람들의 선택지에 따라 엔딩이 바뀌고 스토리가 바뀌고 우리를 깜짝 놀래켜줄 다양한 연출 가자 시작할게요 오늘 한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몇 주 후 엄청난 폭풍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안물 사소한 결정이 극적으로 미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이야기가 어떻게 풀릴지를 결정합니다. 날같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어 살인바나 살인마 어떻게 그것도 모르고 와 영화 보는 것 같다 와 완전 진짜 영화 같아 오늘의 스토리에 대한 경청을 가면 이이 스토리에 대한 경청이 대단합니다. 하늘이 스토리에 대한 경청으로 호흡이 스토리에 대한 경청을 받았다 아시아 쉿, 쉿. 마이크. 마이크? It's Hanna. Hey, Hanna. 내 멘트가 들어갈 공간이 없구만. Hey, 너 봤어? 우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우리에게 말한다고. Josh? Oh, 이제 움직인다, 내가. 우와. 대박, 대박, 진짜. 영화에서 사람을 움직이는 것 같아. 그래픽이 너무 좋으니까. 어, 이거 봐. Oh, 이거 봐. Oh, 이거 봐. Oh, 이거 봐. 이쪽을 봐봐, 이쪽을. 어. 뭐야. 아,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화면이. 야. 씨. 엄마, 이분 와봐. 뭐, 나 술 먹고 뻗었나? 어. 헤나에게, 너 그 셔츠 입으니까 대박 섹시하다. 벗으면 더 섹시하겠지. 새벽 2시에 객실로 와. 마이크. Oh, my God. 우리 나이븐 시스템이 어떻게 된 거야? 아. 인터벤션 시간... 무슨... 꼬시는 멘트가 이렇게 직설적이야? 음... 제레미야, 그레그. 제레미야, 그레그. 제이저, 조슈. 다시 한 번, 형님. 우리 모두가 도와주셨어. 음... 아, 얘가 이 헤나 좋아하는 거야? 아, 얘가 이 헤나 좋아하는 거야? Maybe we should start with a little. You know, making out. And see where goes from there. Oh, hell yeah. 왜 그래, 시작부터. Oh, my God. She's taking your shirt. What? Oh, my God. Oh, my God. Matt? What are you doing here? What are you doing here? Hanna. I'm sorry, Hanna. It's all get out of the camp, please. Just a... Stupid break. Ah. Hey. You guys are jerks. You know that? Hanna. Why are you feeling sad, Tindall? 조시야 조시야 나 무서워 조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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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액박하고 헷갈린다 프리스랑 어떡하지 급해 빠르게 발자국 간다 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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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와 무슨 말 먹었지 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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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와 야 풀스 이거 가운데 내보난거 있는거 알지 그거까지 이용하는 게임이 처음이네 앤아 까마귀는 안좋은 조짐인데 오른쪽 스틱으로 빛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앤아아 하이 앤아아 나오면 무서워 강렬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얽 죽음의 토템 이름 진짜 네이밍 센스 진짜 나 이렇게 직접적인 거 안좋아한단 말이야 죽음의 토템이 뭐야 어? 뭐 이렇게 네이밍 센스가 없어 대놓고 죽음의 토템이야 무슨 약간 어? 약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냐 이런 곳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토템이 놓여있다 약간 요런 식으로 가야지 죽음의 토템이야 대놓고 안 그렇습니까? 주영의 토템이요? 왜 그래요 아아 뭐 용이냐? 용이사냐 여기 여기 스카이림 거기냐 어 헤나야 여기까지 봐 무슨 여기까지 도망을 쳐 오버하고 있어 아무리 장난은 장난이지만 나 무슨 여기까지 도망을 쳤어 근처에 잠깐 나가서 바람 쐬고 오면 되지 마라톤 개주 선수야? 어 뭐야 어 뭐야 야 사슴인가 봐 도망가자 어 뭐야 야 사슴인가 봐 도망가자 아 꼭 절벽이 있어요 아 아 아 뭐가 다 너 뭐가 오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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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화염 방작이야? 안돼! 차라리 손을 떼겠어! 미친놈아 불.. 어차피 올라가봤자 니한테 죽을건데 임마 떨어져 죽는게 낫지 어어- 진짜 떨어져 죽으면 어떡해 진짜 죽잖아 보통 이런 게임에선 사는데 더블킬 이 게임 진짜 여태까지 나온 모든 게임 중에 모션이 제일 좋다 얼굴 표정이라든지 모션이 거의 영화그냥 여태까지 나온 게임 중에 최고다 역사상 모든 게임 중에 아 프리즌브레이크 나왔던 게에랑 비슷하네 아 프리즌브레이크 나왔던 게에랑 비슷하네 이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개인적으로 이 박사 다시는 보고 싶지 않군 웃는 게 띄꺼워 뭐지? 음 알았어요 둘 다 아닌데? 불편합니다 불편합니다 음... 허수아비 음... 허수아비 무슨 질문 했어 지금 나 못들었어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여러분 나 못들었어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여러분 나 못들었어 여기에 일주일 동안 있으면은 우리 집 원룸이 제일 편해 다른 곳은 불편함을 느낄 뿐이야 외로울 거에요 인터넷도 안 될 거 같아 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 제가 이 길이 편안한지에 대해 시간을 태어내려고 이 문제를 해 고민해 깊이 우리도 안 될 거에요 오늘의 시간을 날까? 뭐지? 난 그냥 이 너네 집 자체도 불편하다 이렇게 약간 너도 불편하고 너네 집도 불편해 개불편해 지금 시작하자마자 그냥 데스 이러면서 시작하네요 내놓고 공포 게임이네 언틸 다운 친구들한테서 멀어지지 말래요? 그럴 건데? 난 개인적으로 공포영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잠깐 내가 갔다와볼게 이런 애들 제일 혐오하는 사람이야 내가 무조건 아니 왜 헤어져 거기서 공포영화에서 제일 혐오해 그거 아니 왜 나가 그냥 집에 있어 경찰 불러 아 미친 인형 깨무서 갔다올게 추 아 페인소리 좀 크다 살짝 줄일게 좀 크지 게임 소리 살짝 줄였어요 트윙 흠 너무 잘가 네 흠 너무 잘하 지금도 1년이 지났다고? 개이뻐 이 날은 희적한 당장의 희적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팬들! 네,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팬들! 정말 멋진 여러분이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저는 정말 기쁨을 환영합니다 백주부 야 무슨 진짜 실사 같냐 무섭다 너무 실사 같으니까 무섭다 좀 그거 자체가 좀 그래픽 같으면 덜 무서운데 너무 폴리곤이 너무 실사 같네 제가 봤을 때 다 실제 배우 쓴 것 같아요 모전 똑같이 하려고 얼굴 표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절대 잊지 않게 잊지 않게... 내 왕의 그는... 그리고... 알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타이밍에... 우리 한 번도 pornstars금처럼... 오케이? 이 한 번도 잊지 않게 잊지 않게 잊지 않나? 네! 출... 아멘 아멘 최근 마음에 들었습니다 공존의 역사는 10시간 아 미친 너무 빠르잖아 등장이 샘 헤나의 가장 친한 친구 배려심 넘친 모험적임 성실함 이쁨 맘에듬 절대 죽이지 않을거임 안녕 누구야? 누구야? 아 여러분 진짜 진짜 죄송한데 나 지금 화장실이 아까부터 참았거든 기다리고 있었거든 타이밍 바로 작은거 바로 갔다올게 바로 잠깐만 아멘 아멘 아 아 자 자 시작하자 얘 이름이 뭐였지 쌤이었나 쌤에 가장 친한 친구였나 에나였나 얘 이름 뭐였어 손 닦았어 세수도 하고 왔어 오른쪽 스틱으로 카메라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헤나의 절친 아 헤나 죽었잖아 헤나 하다가 그 밑으로 굴러 떨어졌잖아 둘이 헤나 오른쪽 스틱으로 주위를 둘러보세요 반짝이는 물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문이 망가졌어 넘어와 크리스 진짜네 게임 소리랑 목소리 괜찮아요? 여기 어 아 여기 뭐있다 안 먹 rescue 손님이